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선관위 문제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네네. 이 선거 관련해 선관위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들 특히 감사원의 감사 발표로 드러난 이 사건은 주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 헌법 11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최고 1등은 누구냐? 위원장은 누구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고 책임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급이 무슨 급이냐?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전서열 넘버1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넘버2가 국회의장인데 쭉 내려가서 넘버6,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의전서열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예직이고 대법관 중에서 고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데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셨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신들 중에 나중에 대법원장 되신 분도 여러 분 있고 국무총리 되신 분도 있고 이회창, 김왕식 이런 분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명예직이고 총리급이고 아주 의전서열도 높고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그야말로 명예직이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왕노릇하는 사람은 누구냐? 호가호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총장들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자기 아이들을 선관위가 이렇게 좋은 데구나 이 생각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아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그냥 세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이 내부 직원들 중에 행정고시 출신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자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자요? 그러면 세자라고 한 건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임금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임금이 누구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냐? 아니죠. 임금이 누구냐? 그 세자의 아버지잖아요. 세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총장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감사원에서 이러한 선관이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아주 그냥 입에 개거품을 물고 선관위에서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작년 가을에 국정원에서 보안감사 했었거든요. 보안감사 했는데 선관위가 정부 기관 중에 꼴찌였어요. 아주 개판이었다고요. 그냥 단적으로 패스워드가 1, 2, 3, 4, 5였다고요. 이거는 진짜로 옛날 옛날에 어떤 패스워드, 이게 무슨 패스워드입니까? 그냥 문 활짝 활짝 열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냥 기를 쓰고 반대를 했죠.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헌법기관이래. 헌법기관이니까 우리는 감사원 같은데 감사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감사원법에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서 제외되는 데는 3개밖에 없어요.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같은 데는 들어있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그때 선관위에서 기를 쓰고 맡으면서 타협을 한 게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인사와 관련해서만 감사를 받겠다. 업무 관련해서는 감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 감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세환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이 사람이 임금님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 아들이 세자였으니까 노트북하고 핸드폰 그냥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게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게 그 사람이 탐이 나서 이게 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탐이 나서 가져갔겠습니까? 노트북이 뭐 탐이 나서 가져갔겠습니까? 장관급까지 한 사람이? 결국 여기에 온갖 비리가 다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감사원에서 반납을 받았는데 보니까 데이터가 다 삭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김세환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했던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 딸도 특히 채용됐거든요. 그런데 김세환 아들은 어디서 특히 채용되느냐 강화에서 특히 채용됐고요. 박찬진 딸은 어디서 특히 채용됐느냐 광주에서 특히 채용됐거든요. 그런데 왜 강화, 왜 광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김세환은 강화도 출신이고요. 박찬진은 광주 출신이에요. 지역 연고가 있군요. 자기 동네에서 일단 꽂아놓고 김세환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 강화에서 인천 갔다가 아마 인천에서 지금 서울로 관령받도록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찬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선관위의 직원들이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변조했어요. 어떤 관련 서류냐 박찬진의 딸을 특히 채용할 때 있었던 서류를 변조했어요. 그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외부 면접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외부 면접위원 해달라고 해가지고 딱 가면 그냥 제가 알아서 이렇게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지원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괜찮아 보이네 이 사람은 이렇게 지원하면서 준비도 안 해왔나? 어떻게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직장에 관련된 근거법도 안 보고 왔나? 이런 사람들은 좀 긋고 그 다음 말 똘똘하게 잘한다 그러면 점수 높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찬진 딸이 특혜 채용될 때에는 외부 면접위원들 점수란을 공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점수를 누가 채웠느냐 선관위 직원들이 채웠겠지. 그런데 이런 관련 서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관련 서류를 변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공란으로 비워두십시오라고 이렇게 공문 같은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 지우고 거기에다가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내용으로 덮어 씌웠는데 그런데 다른 그 감사원에서 다른 컴퓨터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 서류 원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 찾아냈고 그 다음에 신우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이거든요. 이 자리도 아마 1급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신우용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은 마찬가지로 자기 애들 특혜 채용됐는데 관련된 문서를 갖다가 다 파쇄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일을 갖다가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선관위가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디서도 감사를 안 받았다. 국정감사도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 위에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관위. 왜냐하면 선관위가 선거를 갖다 하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마했지만 누구 눈치 제일 봤습니까? 검찰 눈치를 봤습니까? 경찰 눈치를 봤습니까? 선관위 눈치 봤지. 선관위가 허현준 후보 현수막 건 거 좀 삐뚤하게 걸었습니다. 이거 문제됩니다. 이렇게 하고 허현준 후보 회계 같은 거 할 때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꼬투리 잡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냥 갑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안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풍지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진짜 조선시대에나 있을 만한 그러한 일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 뽑을 때요. 자기 자식들 뽑을 때 원래 공석이 있어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보니까 나이도 먹고 어디 취직을 해야 돼. 어디가 좋겠습니까? 선관위가 좋겠지. 그런데 선관위가 풀로 꽉 차 있어. 아예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위인설관. 이런 일들이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선관위 관련해서 감사원은 인사만 감사한 거예요. 선관위가 선고관리 업무를 선관위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업무 감찰은 감사원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감사원에서 선관위 업무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된다. 왜 어떻게 소쿠리 투표 같은 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밀봉하는 게 왜 밀봉을 합니까? 뜯지 못하도록 밀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지금부터가 문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사비리 이거는 범죄 행위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선고관리 업무를 제대로 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정확하게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다.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선관위의 내부에 불법적인 채용 관련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고관리 업무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간의 선고관리 업무에 대해서 어떤 외부에서의 의혹 제기라든가 내부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선고관리 투표부 부실 문제 속거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외부에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을 텐데 선관위에서 선고관리 문제에 대해서 직권 내부에 직권을 통해서 한다는 이런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부 감찰 기구는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내부 감찰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썩어도 이렇게 썩은 기관이 있을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감사원의 담당 국장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감사원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온갖 종류의 감사를 사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관을 감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썩어빠진 기관은 처음 봤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부가 정부기관이 그다음에 선고관이 주장대로라고 하면 헌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썩어문들어질 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감사원의 담당 국장이 충격받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관위가 왜 중요합니까? 기재부도 중요하고 국방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권력을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0.73% 차이로 대통령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 차이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따블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득표율은 5% 차이인데 지금 여당 100석 그다음에 야당 200석 얼추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당보다 야당이 2배가 되는 이런 일이 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옛날에는 권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칼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투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큰 일을 안 하지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4년 한 4.몇 년에 3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큰 선거가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대선은 5년에 한 번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총선은 4년에 한 번이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꼴로도 선거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이 몇 명입니까? 3천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선관위가 1년에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천억을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권력을 누가 결정을 해주느냐 선거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선거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선관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인사부터 썩어 빠졌는데 일을 제대로 했겠는가? 그다음에 그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선거가 이게 믿을 만한 선거가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선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부정선거 있었어요. 부정선거가 언제 있었느냐? 다른 건 모르겠고 2018년도에 부정선거 있었어요. 울산시장선거 그거 불법 관권선거라고 해가지고 징역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범죄선거고 그거는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보다 더한 범죄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에 김병수가 드루킹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 여론 조작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런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더 오히려 심지어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그거 얼마나 중요한 선거였습니까? 그런데 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대법관은 출근도 안 했대. 제일 중요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수능 치는데 학생이 수능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알아서 그냥 누가 대신 시험 쳐주겠지 엄마가 대신 시험 쳐주겠지 아니면 우리 반에 다른 애가 시험 쳐주겠지 이런 거랑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 모든 정부 기관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꼴찌였어요. 뭐가 꼴찌였느냐? 보안 문제에 있어서 꼴찌였고 자기네가 스스로는 한 80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국정원 평가에 의하면 30점인가 40점인가 그것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게 어제 드디어 이제 그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가지고 그저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보다 더 속시원이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의 지금 불법적인 채용 문제 즉 인사 문제가 드러났고 선거관리에 관해서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대형 사건이든 최근에 투표관리 문제 이런 것도 나왔고 외부에서 해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가 방어망이 아주 취약하고 문제가 많다. 이런 거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선관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걸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 도려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선관위 자체적으로만 맡길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감사원이 이것을 행정 어떤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이 선관위에 대해서 샅샅이 그걸 다 할 수 없습니까?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을 뿐이지. 왜 안 했느냐. 선관위가 저하겠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저항했다고 해가지고 안 할 이유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선관위의 행태가 어떤 식이냐면 국회의원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압력을 넣었겠죠.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선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어디서 감사원이 우리를 감사하려고 하냐. 국회에서 좀 막아달라. 만약에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해주면 선거할 때 그 다음에 선관위의 업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거관리고 또 하나는 정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정당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갑질할 수 있는 데는 선관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사원 입장에서도 괜히 그냥 들쑤셔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이러한 진짜 냄새 나는 이러한 일들이 딱 벌어졌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사도 인사지만은 업무 처리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정말로 이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료개혁 어차피 그 칼을 뺐으니까 의료개혁은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의료개혁은 칼을 뽑았으니까 물에도 썰어야지. 그거는 저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선거관리 문제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팍팍 올려주고 여가부도 폐지할 수 있으면 여가부 폐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폐지합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다 좋은데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개혁하고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선관이 개혁하는 거 이거를 감사원 통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권 재창출이다. 그거 세 개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 평가받는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자기가 80%도 찍었고 그 다음에 임기 끝날 때도 40몇 프로 역대 최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권 뺏겼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 20몇 프로라고 해도 제 생각에 이거 세 가지만 제대로 해놓고 퇴임하시면은 그러면 역사상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한 그러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못하고 다시 정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가장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면 되는 기관이 아니죠. 물론 어떤 기관이나 그 기관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만 선거라는 또는 투표 행위라는 이루어지는 그것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대의제가 흔들리게 되죠. 투표로서 권력이 새롭게 변동성을 있는데 그걸 많이 조작할 수 있다. 또 침해할 수 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범을 해서 그걸 공격할 수 있다. 그것이 선관위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당연히 선거에 대한 업무, 선거에 관한 공평성, 공정성 이런 게 의심받게 되고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번에 그런데 이 불법 채용 관련된 임직원 10년 동안 271명 대규모 사실은 자녀들, 지인들이 발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감사원법 위반이에요. 감사원법에 감사 방해죄가 있거든요. 그게 58종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감사 방해죄는 말 그대로 감사를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다 자료 지우고 그다음에 심지어 문서를 변조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문서를 없애고 이런 것들은 감사 방해죄인데 감사 방해죄는 형향이 낮아요. 1년 이하 징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 방해죄인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첫 번째로 직권남용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집행 방해죄 공정하게 선관직원, 공무원 뽑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문제의 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허위 공무소 작성죄 할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잡아넣어야 된다. 진짜로 이런 경우는 검찰이 아주 특별수사단 만들어야 됩니다. 검경합동수사단을 만들든 특별수사단 만들든 여기에다가 공수처까지 끼워가지고 공수처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이렇게 무능한데 검찰이 이런 경우에 공수처랑 같이 합동수사해가지고 공수처 측, 공수처 검사들 좀 가르쳐가면서 이거 공수처 수사 대상 되거든요. 지금 뭐야, 김세환, 박창진인가 이 사람들, 뭡니까? 다 장관급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합동수사단을 해가지고 진짜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관위원장이 누구다? 대법관이다. 그 이야기는 선거관리라고 하는 게 재판과 비슷할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가 되는 그러한 조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그 바쁜 대법관을 그 뭐야, 가오마담이긴 하지만 대법관을 왜 중앙선관위원장에 왜 넣습니까? 그다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누가 맡고 있냐면 법원장들, 지원장들, 판사들이 맡고 있다고요. 선거관리위원들도 판사들이 맡고 있다고요. 이게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처럼 아주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정확하게 절차도 잘 지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원들이 명예직으로나마 판사들을 다 써먹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대법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인데 우리가 나쁜 짓 하겠어?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책임져야 됩니다. 노태학 대법관 책임져야 됩니다. 물러나야 돼요. 그다음에 법 어디에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관행이거든요. 그다음에 법 어디에 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 따로 뽑아야 돼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지금 선거관리로 명예로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노태학 대법관 같은 사람은 빨리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퇴해야 되고요. 후임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원, 저기 대통령은 법조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대학 총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대로 된 사람으로 상근으로 총리 월급 줘가면서 뽑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나게 생겼다. 그 판사는요. 판결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또 뭐가 중요하냐. 판사가 재판 진행할 때 공정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판사인데, 부장판사인데 허현준 피고인 보면서 틱틱거리면서 야, 뭐 네가 그거냐? 그런데 판결은 정확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예컨대 허현준이 원고고 그다음에 누구야? 한동훈이 피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승리하는 게 맞아요. 피고가 승리하는 게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판 진행할 때 허현준 원고 보고 아니, 뭐 니까짓게 뭐, 니가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한동훈 승리를 갖다 딱 그거 하면 그러면 허현준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는 재판 진행할 때에도 원고 허현준님 말씀해 보세요. 아, 이렇게 주장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피고 한동훈님 말씀해 보세요. 아, 이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현준 손을 들어주든 한동훈 손을 들어주든 그렇게 해야지 허현준이든 한동훈이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아무리 명확한, 정확한 법대로 판결을 해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재판만 그렇습니까? 선거관리는 뭐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진짜로 개혁되어야 하고 대통령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거관리는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선거관리 업무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내용적으로 중요하지만 아주 공정한 관리의 행위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재판부의 어떤 법정에서 모습을 비유해 주셨는데 앞서 얘기했던 야, 이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지금까지 방송이나 어디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오늘 굿 아이디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아, 새 기관, 수사기관 거기에다가 감사원에서 파견받고 조금 전에 생각났어요, 저도 예,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검찰만 수사에 나서도 되긴 하지만 검찰만 나서게 되면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고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경찰, 공수처 그리고 감사원에 이미 감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견을 받아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선관위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관위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되는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맥을 짚어! 여러 가지로 맥을 잘 짚어주셨네요.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 민중, 민족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향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